사실 그 진우씨가 재주가 참 또 많아요 성대모성을 되게 잘하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몇 개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병헌 선배님이 일본 팬미팅에 가셔가지고 콘서트 팬미팅에 가셔가지고 건치미소댄스라고 항상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그 표정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췄던 춤이 있는데 얼굴이.. 볼까 모르겠네요 아니 보이지 보이지 여기서 할까요? 입이.. 입이 똑같아 와 진짜 의미 똑같아 으악 안돼!